안녕하세요 코리오입니다 저 오늘은 저번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라이브 바 술집에서 혼팅을 한 번 했는데 그때 제가 라인 아이디 연락처를 받았어요 지금 여기 데리러 왔대요 바로 차 타고 출발해 볼게요 늦게 와서 화났어요 와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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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고 와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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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 . . . . . . . 그냥 진짜 엄청 하늘이 잘하는 것 같아 너무 잘하는 거지 ㅎㅎㅜㅜㅜ lui님은 너무 뿌듯이 뭘나가 참해버리면 나도 사랑하는 Dwị끼리 네, 좋아 Same etcetera 또 그냥 너무 사랑해 그렇게 쥐까봄 sights? 위 11 우리 졸업식 시간이 어디서 조금 남아서 일단 카페 와서 조금 시간 조금 떼어내고 왔고요 여기 파시 아는 언니가 하는 카페 이래요 한번 봐 볼게요 아 여기 메뉴가 빙수 빙수가 파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주문한 빙수 나왔어요 빙수랑 이건 뭐지 아니요? 아니요 아니요 제가 깜빡하고 지갑을 알 방에서 안 갖고 나와가지고 사실 이거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이따가 집이 가까워서 지갑 갖고 나와서 저녁을 사두든지 해야겠어요 좋아요 안 나와서 뚱 끝 끝 끝 끝 근데 action 으 죄송하게 으 Für So 으 안녕! 안녕! 아 바지에 흘렸어요 오이! 왜 너무 많아잉! 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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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 Ed. 하하하하 아 exceptionally 넌 locked 소또 진징 소또 소또 제가 소또 저는 소또입니다 저는 소또입니다 소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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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랑해 요 으으으응 Gandalf 의원 피유를 너무 좋아 으으응 아 다 Brenda 내게 네 하핡 음 음 음 음 네모님, 몇 가지? 두 가지? 가εί, 두 가지. 까unction. 와. 아, 끊 STOP. 저희 이제 카페에 나가고요 대학교 가서 졸업식 하는 거 친구들 사진 찍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